이번에는 얼마나 그냥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마지막이잖아. 약간 좀 왕궁에 가지 않을까. 왕궁 가면 진짜 대박이다. 끝판왕 아니겠어. 왕궁 가면 진짜... 와... 불타는 장미단 벌써 출세했네요. 아, 뭐야. 여기가 오늘 우리 무대야? 와... 아니... 오! 와... 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면 몇 분이나 보이는 거야? 아니, 너무 많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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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거 봤을 때 소름 끼쳤어. 와... 와, 많네. 다 채울 수 있어요? 이거 200분 넘는 것 같아, 이거? 아니, 형, 근데 이거 다 채울 수 있어요, 저희? 오! 우와!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와... 와... 와, 진짜 대박. 와... 와, 진짜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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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노래를 해도 이렇게 되네. 너무 멋있다. 우와... 살짝 소름 돋았어. 아, 형, 근데 이거 다 채울 수 있어요, 저희? 우와... 아니, 진짜 차원이 다르네. 멋있다. 와, 저기를 다 채우라고요? 네. 저거 몇 석을 놓은 거예요, 저기가? 저희가 꽉 차면 2천 석이래요. 2천 석인데, 저희가 딱 서서 세면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400석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와... 와... 무서웠겠는데, 긴장? 무서웠어요. 와... 2천 명. 가득 채우면 좋겠지만... 와... 여기 있는, 놓여 있는 의자에 솔직히 반 조금 이상만 차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와... 지금이 라마단 기간이에요. 아... 진짜... 와, 어떡하지? 라마단 기간. 와... 와... 아니, 그러면 라마단 딱 끝나는 그 시간이... 해가 졌을 때 아니에요? 일곱 시는 지나야죠. 일곱 시 20분은 지나야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공연 시간이 다섯 시부터 일곱 시면... 가장 험기실 때 아니야? 참기 힘들 때. 아... 그때 오셔야 되니까... 와... 와... 아... 진짜... 와...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채우지, 진짜? 와, 어떡하지? 아하... 잠깐만... 비 왔어. 아... 와... 와... 안돼... 지금 잠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와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와... 진짜 비가 많이 오네... 12시 5분이면... 지금 다섯 시간 남았어요. 와... 와... 아... 다섯 시간... 아... 너무 더워... 근데... 아름다운 매주인our... 너무 복잡하시니... 여기... 여기...